오늘은 축구에다 소트넘 경기 보러 갑니다 아침에 엄청 맑았는데 비가 와요 진짜 알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가야겠네요 엄청 멀어 너무 비싸 2.9원 5,000원이야 여기 써있다 안내가 다 돼 30분 걸어야 합니다 가는 길이 고대네 신호등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갑자기 떨려 여기서 25분 2분 걸은 거 같은데 벌써 20분 남았습니다 오 저기 보인다 살짝 커요 엄청 커 맛있게 생겼네 진짜 커요 와 소차 소차 엄청 많이 커요 엄청 많이 커요 진짜? 이제는 카페로 먼저 가볼게요 드디어 카페 왔어요 꽤 많네 꽤 많네 했어 시키고 올게 저희 카페 왔어요 음 맛있구만 지금 경기 시간이 3시간 남았어요 지금 경기 시간이 3시간 남았어요 지금 경기 시간이 3시간 남았어요 여기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가도 되니까 여기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가도 되니까 로그 타는데 들어왔습니다 로그 타는데 들어왔습니다 로그 타는데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하고 싶게나 맞지? 아.. 재수 좋네 아.. 사고 싶다 아.. 다 손흥민이야 그치? 우린 다 사시잖아 와 엄청 크다 살까? 진짜 살까? 사고 싶어 나도 지금 사고 싶어 여기 오면 들어오면 사고 싶어 아.. 살까? 살까? 얇아서 부패는 크게 안 차지할 것 같은데 하하하하 사이즈도 다 있어 이거 경기 끝나면 사이즈 없대 진짜? S 스몰이네 나는 스몰인 것 같아 우린 사는거야? 사는거야? 어때? 한번 입어봐 귀여워 엄청 기네 마음에 안들어? 별로야? 셔츠 갈까? 여보 이거보고 결정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음에 들어? 사지 말자 그냥 상징성이지 막 이게 후보나 그렇지 맞아 입어봤으니까 사진 한번 찍고 미안합니다 아쉬운데로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 없어 돈도 없고 사실이야 돈 없는건 그래 너무 추풍적으로 미안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안에 둘러보는걸로 경기 시작 1시간 반전인데 사람들이 다 우르르 경기장으로 가고 있어요 2002년 월드컵 갔습니다 신기하다 그냥 도로로 막 가 참 열정적인 사람들이야 축구경기 이런 낙이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아 거기가 또 자주 있잖아 이게 너무 비싸서 문제집 저희는 멤버십까지 해서 한 명당 20만원 정도? 우리한테 큰 돈이지 총 40만원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다가 막 비행기 일정 바꿔서 13만원 더 날리고 이 경기 때문에 지금 53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근데 그냥 싼 자석 하게 되면은 한 30만원 둘이 30만원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희는 취소난 자리를 예매를 하는 거라서 그냥 두 자리 나오는 거 바로 해가지고 40만원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 언제 해봐 오늘 몇 대 몇 예상하셨나요? 3대1 4대1 4대1 손흥민님 손흥민이 꼴을 두 꼴만 두 꼴만 두 꼴만 넣어 주십시오 헬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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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두근두근 있자 여기 한 별도스 있어 환영합니다 와 아주 보안이 철저해 와 살았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여기 와 너무 크다 여기 여기 들어가면 돼? 환영 들어가면 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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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보인다 땡큐 베리 마스 와우 와우 땡큐 사리 좀 봐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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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른자리야 와 진짜 잘 보인다 잘 보이긴 진짜 잘 보이는데 선수들 얼굴 하나하나면 밑에가 진짜 혹시 잘 보일거야 여기 장난 아니다 완전 가깝네 우리 이 여기 이 드디어 내 ㅋㅋㅋㅋ 어 성민이 너무 못되기잖아 지금 진짜 무얼 무얼 여기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넘버 세븐, 혀민성 bigger it was it was 여기 완전 아주 무섭습니다 여기 이야 오 오 루피 아 삼십푸 이야 오 오늘의 눈이 해줘서 난리받아 꿀맨 도전 정끼맨 대회를 짜여 대회가 잘 반응 zweite 불을 놓쳐야 하잖아 Just book the f**k up Just book the f**k up 근데 뭔가 진짜 못 봐 뭐야? 아 빨리 해! 시각될게 왜? 시각돈 왜? 시각돈 안 뛰지? 시각돈 안 뛰지? 아 뭐야? 끝난거야? 전반 끓였어 전반 끓였어 전반은 0개0 전반 끝나면 다 이러고 있어요 나 그냥 3분의 1정도는 맥주 마시면서 수가 달라졌어 축구 볼 생각들이 없어요 다들 수아가 많아 하늘을 향해 하늘이 차가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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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 고원! 고원 이ван! 예!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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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카드 엘로카드 어떻게 해? 누구야? 이거 되게 웃기게 이 엘로아저씨 헨리 타면서 저런 일 미칠 때 보는데 지금 헨리 타면서 아! 아! 한 폴란 딱 터지면 이제 시작인데 아 진짜 아깝다 아 어 아 아 아 으 으 10. Harry Kane 10. Harry Kane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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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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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4봉에 내증일 make 3봉 1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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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옹 fer слова 지금... 이...현진 duas지도 못 낀거야 나이스아아아 슈와이 스포 enzy 전주의 부모님! 전주의 부모님! 전주의 부모님! 베른 산체스! 베른 산체스! 고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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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으으 까비 오케이 와아아아 진짜, 마지막에 입고 왔는데? 거의? 오거야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와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야 소니 못 넣어서 아쉽지만 아쉽지만 소니들 이긴 게 어디였지 와 이거 완전 월드컵 아니야 이거 월드컵 아닙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희는 집에 어떻게 갈까요? 지하철이 터질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강추렁추렁 열기를 직접 느껴봐야 돼 왔어요 무섭긴 했어 옆에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얼른 집에 가봅시다 응 가봅시다 빠이빠이 미쳤어요 지하철... 지하철 줄 와... 와... 진짜 월드컵 아니야